아주 만족스러운 한판이었어요 다 이길게 설계가 되있었죠 그러니까 다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 질줄 알았지? 이겼잖아 이겼잖아 어? 이겼잖아 이거 뭔 첩대야 이겼잖아 이 경기 안 본 눈 삽니다 아 뭔 첩대야 아니야 아이고 트위치 오니까 허세가 늘어 아니야 아 여기까지 아 abort이지 도전 이겼gebra 지애 오모티콘 언제 추가되냐구요? 구독이 생겨야 되는데 며칠 걸려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될거야 쯤 되지 싶어 영광스러운 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우 오우 아 무슨 똥오줌이야 김도사랑께 오늘 방송 보면서 저 질문 12번 정도 머리 왜 깎았냐고? 설마 그 질문이야? 아 뭐 샌드백 사자 아니야 아 저 터지다 끝나겠구나 아 저 터지다 끝나겠구나 아 저 터지다 끝나겠구나 아 저 터지다 끝나겠구나 좀 좋은 음악 없나? 뭐야 이거 아프지가 않은데? 야아 뭐야 오우 마개촌 테마 좋다 이런거 좋아 뭐야 아유 그래도 정리를 해주네 아 이거 조졌다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를 파악을 쓰고 넘기기엔 파악을 써도 망하고 파악을 안 써도 망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게 그나마 합리적으로 망하는겁다 다음 턴에 뒤지냐 다다음 턴에 뒤지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내 생각엔 파악을 쓰는게 맞아요 그나마 지금 차라리 얘가 크나스위나나 해주면 뭐 생매장으로 시간을 걸거나 아니면 뭐하튼 뭐라도 할 수 있어 아 뭐 사제를 그만해 아니야 내가 못해서 그런거야 내 파악이 얘기해 내 파악이 얘기해 오 맛있는거 좀 먹으면 어떡해 냉장고에 맛있는거 있는거 냉장고에 맛있는거 있는거 그냥 타고 먹었어 오우 괜찮아 이거 아주 좋아 와우 나 진짜igmatic ichi1 야 Weise 뺏어 냈어 냈어 할 거 다 했어 이거 뭐 도발로 또 한 대 맞아줄 거 아니야 아 끼치마 써야 되나? 아 끼치마 영등하면 다 쓸죠 아마 좀 문제가 있다 체력이 없다는 거 이건 그냥 호흡기인데 이거는 체력이 너무 없어 아 씨 트라트라도 될까? 아 씨 트라트라도 될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어 총매장하고 총매장하고 총매장해야 돼 총매장 총매장에 근데 저거 되게 흑수저 쓰라린데? 저런 수저한테 터빈다는데 그런게 아 뭐야 이거 끝났어? 나가야 되는거야?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 뭐야 부활사재 1티어라며 부활사재가 너무 사기가 돼서 너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 나는 분명히 근데 내가 못해서 그런거야 내가 잘하는 얘기 타일럿이 문제야 내가 못한걸 인정합니다 타일럿이 문제야 내가 잘하는 얘기지 안드인은 죄가 없어 부활사재 역시 아 이 놀이 좋다 UC 아일랜드 아니야? 아 UC 아일랜드가 아니라 슈퍼마리오 월드네 헷갈렸어 흠 반지 누구야 18등급까지 갔다가 술산 양권만 나와서 20점 이길 아니야 사재는 죄가 없습니다 반지 들고 가는거 나쁘지 않아요 반지 들고 가는거 나쁘지 않아요 반지 들고 가는거 나쁘지 않아요 애초에 사재가 값싼 하수인이라 봤자 뭐 검기밖에 없어 잠깐 나 뭔가 해보고싶어졌어 잠깐 포토샵 좀 켜봐야지 뭔가 뭔가 약간 어 되게 흥미가 동하는게 하나 생겨서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오려서 이걸로 오려봐야지 내가 풍성충 시절에 머리를 이렇게 껴다가 잠시만요 저 쓸데없는지 좀 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오늘 밤 진정한 공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소 내 얼굴이거든 내 얼굴이거든 이거를 가로시의 머리에 이렇게 붙이는거 있어 좀 조절해볼까 뭐야 아 반지 부활? 마찰아사자 부활시킬까? 그게 낫겠다 오 오 어 나쁘지 않아 음 좋아 음 좋아 자신과의 싸움이 자신과 자신과의 싸움은 어떨까 결국 자신의 적은 스스로가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좀 혐오스러운데 흠 이거 약간 혐철이니까 좀 내릴게요 이번 타만 보자 어 어디보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수이네들 얼굴 사달라고? 아냐아냐 안할거야 보고있으니까 왠지 속이 낼 수 떨어졌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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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밀이야 방패병 박밀이야 Doc precious 파来 흠 예 아까까지 그 우리 드림팀 데리고다가 배틀필드 좀 하다가 지금은 핫스톤 하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배틀필드 의외로 재밌었어 생각보다 아 나는 처음에는 배틀필드 마다가 막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막 머리에 꽂히는데 아 되게 막 그 나의 어린 시절에 그 청아포 다니던 추억이 생각이 나면서 아 기억폭력이 진짜 이런 거구나 막 되게 불편했거든 되게 계속 죽으니까 근데 좀 하다보니까 이제 물론 우리 드림팀이 캐리를 해주긴 했는데 버스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어지더라고 그래서 막판에는 좀 많이 재밌었어 생각보다 친구랑 같이 해야 돼 역시 이게 혼자 하면 안 돼 막연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맞아 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녹화 보면 알겠지만 나 처음에 욕 욕을 겁나게 했어 배틀필드 이거 어 이 쓰레기 게임 막 이러면서 이 욕부하라 그래 막 이랬는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어 아니 그 좀 말이 바뀌었어 전쟁 나면 못 살아나 인정합니다 게임 시작 2샤 라지는 다음 턴에 내도 될 것 같아요 4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다고? 다행이네요 아 난 그게 좋더라고 뭔가 이게 게임이 대개관이 되게 옛날이잖아 막 천반병기 이런게 아니고 막 말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약간 동하는게 있어 그 편안한게 있어 좀 아유 죽겠네 이거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생각하자 생각 아유 죽겠네 잡고 아 이상하면 틀지마 나 지금 생각중이야 누가 틀었어 이 2데미지 6데미지 남으니까 아 빨리 선택해야 하는데 아 이상한거 트지말라고 좀 생각중이라고 아 이상한거 틀어가지고 지금 당황했잖아 아이씨 이해 못했네 아 누가 틀었어 이거 튼사람 배내버려야지 이거 누구야 저거 저거 올리지마 나 진짜 경고했어 장난질 시간은 없다 나 저 모함 나 저 두 글자 되게 듣기 싫더라 저거 금지어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저 모함 어 저 금지어로 만들어야지 지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말이야 어 새끼들 잠깐만 흠 흠 생매장을 써야돼 근데 생매장을 쓰면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힐을 하고 생매장을 써야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좋아 내가 내가 어? 바로 이 어? 관리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내 금지어 바로 등록해야지 흠 흠 흠 기능은 있으면 써야지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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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또 왔어? 흠 잠 기다려봐 이 상황을 일단 어 타겔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흠 흠 강타 6데미지 심포 부활 흠 흠 그렇게 해보자 흠 흠 축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부활하고 할걸 그랬나? 아 검기 안났지 괜찮아 Charlie 게 Beispiel 날 시험하지 마라 김도야 됐어 등목했어 야 이제 채팅창에 그거 쳐봐 어? 뭐함? 그거 해봐 빨리 해봐 빨리 밴 안할테니까 해봐 금지연은 상관없을거야 아 뭐 몰래 와우를 해 아니야 나 와우를 안할거야 오 오 된다 된다 야 된다 신기하다 오 되네 좋구만 금지여도 되고 어 뭐야 뭐함 물음표는 되네 어 뭐함 물음표는 되네 뭐야 이거 잠깐만 잠잠 다시 뭐함 뭐함 아 뭐야 왜 다시 되지 야 잠깐만 지금 이건 어떨까 잠깐만 마이커님 장난치지 마세요 관리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풀렸어 아 잠깐만 일단 일단 게임하면서 생각해봅시다 이거 이거 왜 풀렸어 저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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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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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다시 변경 내용 저장 프로필 변경사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되겠지 이제? 다시 해봐. 내가 해봐야지. 어? 나는 되네? 야 이게 금지어 테스트하려고 지금..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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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어 된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여기서는 또 풀터링 되네? 된다 된다. 아 뭐야 무릎표 두 개는 되네? 뭐야 왜.. 아 왜 또 돼? 왜 되다가 안 되고 그래? 물음표 두 개는 된대. 물음표 세 개는 된대. 아 이거 뭐야 금지어가 이상해. 잠깐만 잠깐만. 다시 어? 완벽하게 차단해 보겠어 한번. 다시 다시. 이거 이거 특별한 기능으로 특별한 기능이 있지. 단어 앞이나 뒤에 와일드 카드를 붙이면 포함된 거는 다 차단이 되는 거야. 야 이제 안 된다. 뭐야. 됐어 됐어. 완벽해. 응.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괜찮을까. 어차피 고통 쓸 일 없는데 그냥 씁시다. 뭐야. 뭐야 왜. 왜 또 돼? 아니 금지어 기능이 이상해. 다시 들어가 보자. 불안 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아 뭐야. 되잖아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설명을 내가 읽어줄게. 채팅방에서 금지어 단어를 위해 입력하세요. 금지어를 지정하면 쾌적한 채팅감 뭐라고 써있잖아. 이거 안 돼요. 단어 앞이나 뒤에 와일드 카드. 이거 붙이면 된다는데? 뒤에 붙여야 되나? 양쪽에 붙여보자. 다시. 완벽하게. 안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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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5를 넘는게. 많지가 않아. 이 생계장이 맞아. 아이 왜. 알았어. 진정해 다들.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뭐야. 어? 10 데미지. 10 데미지. 10 데미지. 갈까? 응. 똘똘이 밥 먹으러 갔어. 아까까지 같이 했어요. 똘똘이랑. 어.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되게 땡기는데? 아. 아. 아 이렇게 땡기지? 가지 가지. 기다릴 수 없다. 엘무기 마. 빡. 엘무기 마. 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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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Q. 광기의 고통을 쓰면 어떻게 돼요? Q. 광기의 고통이 들어간 귀 jets 아니 그것도 상관ально 안되는구나 어차피 안되는구나 어쩔수 없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난투 있을껀데? 난투 있을껀데?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방어도 올려도 내리고 끝이야 아이고 잘하긴 뭘 잘해 어이 아저씨 보자 때리고 때리고 광끼 도망 빛속은 잠깐만요 이거 지금 크게 있거든 7,3,2,4 이거 해도 죽어 피하자 이거는 지금 빛속을 쓰면 안 돼 난투가 있거든요 난투가 없다 난투 없이 난투 없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드 없어 이거 할만해 야 깨셀하다 이거 대박이다 게임 신 난투가 없지 난투가 없지 막 어? 있어도 어차피 펫 다 털어야돼 자 이거 좀 약간 아 근데 거의 없어 야 이거 어? 봐봐요 원숭이를 썼는데 리노가 나오고 어? 이세라를 한 번 뽑았는데 거기서 한 번이 그게 깨세라가 나오고 이건 뭐야? 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거 실력 게임이다 이거 실력 게임이다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을뿐 한 거 없어요 야 야 널 박살내주마 야이 워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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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